자, 138과 374을 더해볼건데요. 이번에는 짧은 방법으로 해보려고 해요. 자, 8하고 4를 더하면 이제 12가 나오죠. 그래서 딱 이렇게 12가 나오는데 여기 1을 그냥 쓸 수 없잖아요. 요 놈 둘을 더해야 하니까. 그래서 요 놈을 지우고 여기다가 짧게 1을 써줘요. 자, 그 다음에 7 더하기 3은 12죠. 그 다음에 여기 1, 1도 까맣으면 안되니까 10에서 1을 더하면 11. 그래서 이렇게 딱 써주고 이건 이미 썼으니까 이제 제거해줍시다. 자, 그 다음에 또 여전히 11이기 때문에 그 1을 또 이쪽에다가 옮겨줘야 해요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0의 자릿수. 3과 1을 더하면 4고 거기 마지막 여기 1을 더하면 이제 512가 되고 그럼 이렇게 찍 하면 끝났습니다. 이게 짧게 하는 방법이에요.